다야가 지금 셀프 세차장에 왔어요. 어제 황사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가 더러워진다 봐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세차장 지금 다야가 40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야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서 세차를 할 건데요.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비도 안 오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이 일요일이라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야가 이제 세차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마 손동에서 길을 잃고 오는 게 좋습니다. 진짜 기다려야 해. 진짜 기다려야지. 한 번만 더 끌고 오는 식으로 다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통화가 진짜 높아져요. 우와 재밌다 이거. 오오 오오 오오오 아, 팔 아파. 얘는 그만. 너무 힘들어. 아, 미치게. Well. 아, 미치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세차가 끝나서 이제 집으로 출발해 볼 거예요 세차를 하니까 진짜 이게 자동세차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더 많이 드네요 그냥 자동세차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맞다 이걸 하면 실내 세차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좋긴 하겠네 근데 저는 실내가 항상 거의 깨끗한 편이라 그냥 자동세차 맡기고 그렇게 하려고요 자 그럼 이제 집으로 출발해 볼까요 레츠고 애기도 여 있네 애기도 있어 근데 진짜 저 완전 오늘 초고속으로 끝냈어요 저기 버블 세차 저거는 10분? 10분 정도에 끝냈고 진짜 이거 다 해서 20분 걸렸나? 아직도 차가 와 줄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다시는 손세차하지 않으리 너무 힘들어 아 안 좋아 안 좋아 감사합니다.